단백질 망신청 잠깐 켜봤어요 와 뭐야 이거 머리카락 뭐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냐고요? 아이스크림? 근데 투어 들면서 빙수랑 화채 이런 거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김사부가 뭔데요? 얼굴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요즘 삼각대가 없어서 팔 아플까 봐 그러면 적당히 들고 있다가 팔 아프면 다시 0시점 할게요 지금 정말 애니만 보네 애니도 보는 거죠 오늘 지금 좀 화장 지워갖고 약간 얼굴이 조금 싱겁게 생겼습니다 애니 보는 사람은 다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라던데 뭐 틀린 말은 아닌듯 근데 내 인생 데이터 경험상 애니 보는 사람들은 다 착하긴 해요 살 빠졌다고요? 근데 체중 재봤거든요? 그렇게 막 별로 안 빠졌어요 아 닫으니까 더 불편하네 아휴 아휴 감기 안 걸렸는데 감기 안 걸렸는데 nea 졸업사진 컨셉 추천해달라고요? 이제 슬슬 졸업사진 찍을땐가 졸업사진 보통 언제 찍지 너무너무 이른데 아직 멀지 않았나 내 졸업사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찍었거든요 근데 하나쯤은 이렇게 좀 재밌고 특별한 거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좀 재밌게 찍었는데 저도 약간 조금 뭐라도 해볼까 싶기도 하고 다음에는 다음 생에는 재밌는 거 찍어야지 저 이제 한 12시쯤 되면 슬슬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은 공연이 좀 일찍이거든요 그래서 일찍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못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알려달라고요? 편의점 아이스크림에서는 비비빅이 제일 맛있는 듯 비비빅이랑 어... 하겐다즈? 근데 하겐다즈 너무 비싸갖고 제넨베리도 맛있음 왜 비비빅 무시하지 마셈 맛있는데 왜요? 금발이 그립다구요? 나도 근데 금발 좀 그립긴 하다 탈색모 중에서는 금발이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해봐야지 금발 근데 지금은 흑발로 있을래요 왜냐면은 머리가 너무 상했어서 더 이상 탈색모 유지를 못했었어 나도 근데 금발 다시 하고 싶긴 하다 감기 안 걸렸는데? 목소리 이상한가 지금? 다들 감기 걸렸나 물어보시네? 지금도 라이브 머리하는 거 보니까 완전한 흑발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색이 빠진 것 같죠? 확인 그리고 가장 반대쪽으로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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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염때문에 비염 아직 좀 있긴 좀 코가 조금 막혀 있기는 해요 조금 너무 토끼 같아 내 오늘 안 그래도 그 이제 그 콘서트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스케치북으로 수빈아 넌 뭐야 1번 토끼 2번 사무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2번 사무에도를 골랐거든요 근데 고른 이유가 사실 오늘 라이브 제목도 토끼 이모지로 해놓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토끼 닮은 건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살면서 그 강아지 상이라고 생각한 적은 많은데 토끼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모아들이 다 토끼 닮았다고 해주니까 그냥 뭐 토끼라니까 토끼하지 뭐 그냥 그런 마인드로 토끼 이모지 고른 건데 잘 모르겠어요 토끼 닮은 건지는 저는 약간 강아지 상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울었어? 눈이 왜 이렇게 부어 보이지? 그냥 부은 거예요 원래 잘 부어요 내일이 마지막에 쓸쓸하다고요? 그니깐요 일본 투어를 거의 한 3주 정도 했나? 꽤 그래도 오래 했는데 벌써 내일이 마지막 공연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연이 8번 있다고 듣고 공연이 8번 있다고 듣고 8번 쉽지 않겠다 굉장히 긴 도전이 되겠구만 했는데 8번이 금방 끝났어요 수빈이는 덤모가 좋아? 깐모가 좋아? 원래는 무조건 덤모였는데 요즘은 깐모도 좋고 근데 깐모가 약간 복불복이에요 이제 깠을 때 예쁜 날이 있고 깠을 때 별로인 날이 있고 근데 덤모는 약간 이게 항상 이제 평균치가 높으니까 동생이 있으면 어떡할 거 같냐고요? 여동생이나 남동생? 뭐야 이거 손이 이상한 게 붙었네 동생이 있으면 어떡할 거 같냐고요? 모르겠어 저는 근데 그니까 이제 조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벗어났지만 저는 그 모든 친척 산적은 다 합해갖고 이제 친과 외가 어디를 가도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막내였었거든요 그래서 동.. 이제 뭐 막 설날 추석이 막 보이고 이러면은 동생이 아무도 없고 다 형 누나들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막내 중에 막내로 자랐어갖고 제가 동생이 있다는 거를 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동갑인 친구들 많고 이제 좀 형인 친구들도 좀 있는데 동생인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좀 동생들을 조금 어색해한다 해야 되나? 난 약간 나를 조금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? 뭐라 표현해야 되지? 좀 이렇게 좀 막 대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나? 그.. 좀 나를 이렇게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동생 친구들은 막 저를 되게 막 깍듯이 대하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멤버들 동생들은 저 깍듯이 안 돼서 괜찮아요 걔네는 뭐 그냥 거의 신고 먹었잖아 이게 뭐야? 뭐야 이거 약간 그... 아니다 너무 이거 이거 됐다 라이브 방송에 필터가 있냐고요?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 개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기타 치는 거 부럽다 나도 기타 치고 싶다 나도 기타 배우고 싶은데 내일 몇 시 일어나냐고요? 내일 시켜줄 표를 아직 안 봐갖고 뭐야 귀여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타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제가 진짜 기타 코드 잡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즘 그냥 영상 보고 있거든요 일렉 기타 잘 치는 분들 영상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는 원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제가 약간 데뷔 초까지만 해도 이제 악기 다루는 남자들 중에서는 피아노 치는 남자가 제일 약간 멋있다? 좀 내 로망이다?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일렉 기타 치는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갖고 이 로망이 생겼어요 남자의 로망 일렉 기타를 아주 기깔나게 치는 남자가 되어야지 범규한테 배우라고요? 안 그래도 일렉 기타 친다고 일렉 기타 친다고 했을 때 범규가 형 저한테 배워요? 그래갖고 그래 뭐 가르쳐 줄 수 있어? 해서 뭐 아 뭐 저한테 배워야 제가 뭐 알려줄 수 있어요? 막 이래갖고 아 알겠어 했는데 그때 제가 범규랑 이제 의전팀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더 차를 타고 퇴근 중이었는데 의전팀이 막 아 근데 수빈 씨 일렉 기타 안 어울린다고 할 거면은 그냥 이제 통기타 치라고 그게 약간 수빈 씨 이미지랑 어울린다 이랬는데 막 범규가 옆에서 맞다 이제 형은 뭔가 일렉 기타보다는 좀 더 어쿠스틱한 쪽으로 가야 어울린다 그러면서 둘이서 막 막 막 저의 일렉 기타 비하 발언을 막 하길래 제가 알아달라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일렉 기타 해야돼 일렉이 제일 멋있어 위버스 하트가 입체적으로 바뀌었다고요? 하트 한번 써주면 안 돼요? 바뀐 건가? 내가 내가 눈썰미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원래는 어땠더라? 바뀐 거 같기도 하고 어린이날에 뭐 할 거냐고요? 어린이날에 뭐 할 거냐고요? 어린이날에 리허설 하네요 저는 투어 리허설 합니다 일본 푸딩 먹었냐고? 근데 제가 푸딩을 별로 안 좋아해요 푸딩 그 뭐라 해야 되지?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? 생긴 건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막상 먹어보면 조금 배신감 되는 생각보다 이 보기보다 좀 맛없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? 지하철에서 파는 델리 만주 냄새 맡고 이제 샀는데 실망한 거랑 비슷하잖아 블루락 보고 있어? 제 1기까지 보고 멈췄어요 근데 제가 스포츠물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블루락은 재밌게 봤어요 수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 종은? 저는 사모예드 일단 제일 좋아하고요 저는 나중에 꼭 이제 모든 여건이 갖춰진다면 내가 강아지와 살 수 있는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다 이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사모예드랑 살고 싶지만 근데 이제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사모예드가 털도 너무 많이 빠지고 이제 썰매 끄는 견이다 보니까 뭔가 산책도 진짜 미친 듯이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모예드인데 이제 같이 살고 싶은 강아지로는 비송? 비송 그 동글동글한 얼굴이 너무 귀여워갖고 말티즈 어떠냐고요? 초초 1년 만에 라이브 들어왔다고요? 1년은 너무 오래 안 봤다 치와와 어떠냐고요? 치와와도 좋죠 약간 좀 나는 착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치와와는 조금 성격이 들어와야 매력이 있는 듯 또 나는 오디가 짱이지 오디가 최고지 닥스 훈트요? 닥스 훈트도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데 닥스 훈트가 아무래도 체형 때문에 이렇게 좀 막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나는 나는 내 강아지가 이렇게 막 몸 아파하고 이러는 거 진짜 못 볼 거 같아갖고 나는 닥스 훈트는 이제 내 닥스 훈트 허리 아플까 봐 걱정돼 블루락 누구 좋아하냐고요? 블루락은 그니까 이제 제가 항상 애니메이션이든 뭐 영화든 만화든 다 최애 캐릭터가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블루락은 진짜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재밌게 봤다 정도인 거지 캐릭터가 다 별로 정이 안 가갖고 별로 별로 막 이렇게 애정을 붙여주고 싶은 캐릭터가 없어 주술의 전 최애 캔은 옷 코츠 유타 골든 리트리버 짱 좋죠 나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 12시 넘었는데 근데 나도 끌어 가야 돼 딱 깔끔하게 15분 되면서 끌게요 앵무새 어떠냐고요? 강아지 키우고 싶다 틱톡에서 안과 선생님이 투바투수빈 눈 예쁘다고 하는 영상이 영상을 봤어 그래요? 감사합니다 왜 웃냐고요? 아니 내가 진짜 이 악물고 무시하고 있는데 댓글에 자꾸 나보고 범규 키우고 있잖아 바운티즈 키우고 있잖아 이러는데 제가 한 10분 전부터 댓글 봤는데도 이 악물고 코 악물고 그냥 안 본 척 하고 있었는데 뭐하든 10분 동안 댓글을 계속 달리고 있네 10분 동안 댓글을 계속 달리고 있네 어린 아이의 눈 같고 정말 건강해 보인대 그런가? 근데 저도 약간 뭐 해야되지 가끔씩 저 얼굴에서 약간 약간 중고등 학생쯤에 아이의 얼굴이 보인다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좀 동안이고 어려보인다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약간 그냥 정말 10대 학생 같아 보일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뭔가 약간 애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수빈이는 자기가 못 앓는 거 같아 강아지상 아닌가 나는? 잠깐만 앞머리가 너무 착 붙어 있어갖고 아 진작할 걸 이게 좀 낫지 않아요? 아닌가? 수빈아 라이브 하셔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하네 잘생긴 얼굴 보여줘서 고맙고 내일도 잘 챙겨먹고 예쁜 사랑 많이 받고 와 항상 자랑스러운 수빈이 사랑해 나도 안 그래도 오늘 비도 왔었고 그리고 약간 교통 수단도 약간 좀 뭔가 되게 애매한 시간에 끝나고 이러면서 모아들 모아들 이제 나왔는데 공연장에서 다 택시 접고 있는 거 보고 조금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귀가를 잘 했겠죠? 지금 시간이면은? 잘 귀가했나요? 잘했어 다행이다 서울 막콘 때 막차 놓쳤다고요? 그럼 어떡해 갈색머리일 때 셀카 있냐고요? 있습니다 나중에 올릴게요 MBTI 바뀌었어? 작년 말쯤에 한 번 나 하지 않았나? 작년 중간쯤에 했었나? 그때 한 이후로는 또 안 해봤는데 제 친구들이 다 네 MBTI 다시 검사해보라고 너 F 아니고 T 같다고 다 막 네 F 아니라고 왜 F인 척 하냐고 막 패션 F 막 이러던데 그리고 약간 요즘 뭔가 약간 I보다 이쪽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야 되나?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다시 검사해볼게요 15분 되면 쿨하게 끝나고요? 오케이 오케이 진짜 18분 되면 진짜 바로 끄 나 끝인사도 안 하고 바로 끌게요 18분 되면은 다 끝인사도 안 하고 또 또 끝인사도 안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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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카 선물 뭐 줄 거야? 조카가 안 그래도 서울 콘서트 때 돌잔치를 했어요 저희 서울 콘서트 때 첫째 날이었다 이제 첫째 날에 이제 제 조카 이제 제 실제 친누나 이제 아들인 제 친 조카가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 누나한테 선물 보냈습니다 저는 18분 됐으니까 쿨하게 갈게요 여러분 빠이